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하이티비로 재테크 주제로 영상을 올린지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시간을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종목들을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저 종목은 나쁜 종목인데 하여간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일지라도 현재가 매수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현재는 약간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거의 90% 이상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아마도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지금쯤이면 매수얼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한번 영상 올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제가 아크K 영상도 올렸었고 아크G 또는 아크의 펜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올린지 한 1년 전에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종목들 소개를 드렸지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이 참 좋고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참 전망이 밝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지 지금 현재 매수하시기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고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봐가지고 현재 주가를 보면은 어찌 보면 정말 유리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에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아크K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대략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50% 이상의 손실이 났고 제가 최근에 영상들로 소개드렸던 텔라닷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8불 대비해 현재 70불이니까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폭락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39불이니까 현재 12불이니까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UiPath 뭐 현재는 제 직장도 그렇고 RPA를 많이 쓰고 있는데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선두 기업인 UiPath 같은 경우는 고점 90불 대비해 현재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큰 폭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보면은 유니티도 있습니다. 유니티를 제가 한번 띄워보면은 유니티는 제가 종목구동형의 U로 시작합니다. 자 유니티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고점이 210불 현재는 94.92불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이 텔라닷 그리고 팔란티어 UiPath 그리고 유니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특히 아크 인베스터먼트가 보유를 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 심하게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미인 주식이 아니라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좋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텔라닷 팔란티어 UiPath 유니티 같은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들리는 얘기 때문에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매출이 증가를 하고 또한 매출이익이 높습니다. 매출이익은 그로스 마진입니다. 이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즉 레비뉴에서 코스트 오브 굿솔드 또는 코스트 오브 COGS 또는 CGS 라고 하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로스 마진인데 그로스 마진으로 뭘 볼 수 있냐면은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매출이익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에서 원가를 빼기 때문에 원가 대비해서 매출이 나면은 이게 수익이 2년을 보는데 일단 4개의 기업 모두 매출이익은 경위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팔란테어를 보면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기보다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팔란테어 같은 경우는 매출이익이 음 보시면은 77.48%입니다. 매우 높은 매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매출도 보시다시피 증가하고 있고 애니얼로 보면은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루스마지는 높지만 현저게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즉 감가상각비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그게 이제는 아머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디프리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또는 판관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큰 판관비 또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통해서 영업이익은 많이 왔었지만 일단은 수익성은 좋다라는 게 이 기업의 특징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아피에스도 보시면은 유아피에스의 매출이익은 보시면 이렇게 81% 어마어마합니다. 81%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많이 왔은 이유가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관련된 연구개발비용 또는 감가상각비용 또는 판관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마케팅비용 등등 이런저런 모든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큰 영업비용으로 영업 순 손실이지만 매출이익은 어마어마하다 이 뜻은 뭐냐면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모델이 좋은 것입니다. 유니티도 보면 유니티는 제가 특히 더 좋게 보는 기업이긴 한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77%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 순 손실 그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텔라닥을 보면 텔라닥은 아마도 매출이익이 약간 낮을텐데 그래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시면 매출이익은 예상되다시피 좀 낮지만 67% 68%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매출이익이고 하지만 현재 오퍼레이팅 인컴 즉 영업은 순 손실 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영업 순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 2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잘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분기 순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이미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별비랑 투자 비용이 들어왔고 감가 삼각을 분기 엄청나게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면 일단은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 순 손실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꽤 큽니다. 67% 이걸 보면 이 기업은 정말 이런 기업들 텔라닷 팔란티어 유아이패스 유니티 이런 기업들은 매출도 꽤 증가하고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뜻은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 것입니다. 테슬라를 보면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30%입니다. 30%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텔라닷이나 팔란티어 유아이패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어 매출이익 이율이 30%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현대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를 보면 어 그로스 마진이 18%입니다. 이것도 꽤 잘 나오는 겁니다. 현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 테슬라는 매출이익은 30%입니다. 그 뜻은 테슬라는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큰 높은 PR도 받고 있는 거기도 할테고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텔라닷이나 팔란티어나 유아이패스나 유니티 등등 다 그런건 아니지만 캐슈드의 아크 ETF가 종목들을 보는 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는 훨씬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보면은 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매출은 크게 증가를 하고 앞으로의 산업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매출이 높다. 한마디로 비즈니스의 모델이 굉장히 좋고 비즈니스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할 가능성이 늘 높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게 아크 ETF인데 그런 종목들만 잘 모아둔 아크 K의 ETF가 현재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쯤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1년 전쯤이 아마도 가장 광기 아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봉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크에 미쳐가지고 투자를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처럼 모두가 요구를 하고 그런 시기가 가장 최고의 매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K슈드가 지금 펀드메이저 생활을 한지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정말 잘했다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서 득보잡으로 넘어온 그런 포토블 매니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이면 아크에 투자를 하던 아니면 텔라닉이나 팔란티아나 UFS나 유니티 등등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조그만 기술주가 아니라 매출 성장이 확실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클 수 있는 상업인가를 봐야 되고 매출 이익이 확실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 앞으로 영업 비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봐야 하고 한마디로 결국은 순이익을 받았는데 순이익이 결국은 날 수 있는 기업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보면 어느정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고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정말 현재는 기술주의 조정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크가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이 매수하기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